아베 전 총리 사망 아베는 구구 성향 정치인이외에도 뜻밖의 한국계라는 소문이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보통 넷우익들의 한국계 드립은 하토야마 유키오나 간 나우토같이 진보 성향의 정치인에 치는 경우가 많고 자민당 내 온건 보수파로 일본 수상을 지낸 다나카 가쿠에이 같은 거물급 정치인이 직접 한국계 도래인 후손임을 언급한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아베 신조는 강경 우파 성향임에도 한국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국계 떡밥을 결정적으로 불집힌 것은 아베 신조의 1차 내각이 나온 2006년 9월 한국한 아사이가 아베가에서 40년간 가정보로 일해온 구보 우메와의 인터뷰에서였죠. 아베 일본 총리 부친 나는 조선인이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부친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평소 이같이 말했다고 세계일보가 일본 슈칸 아사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06년 주간 아사이는 10월 6일자 커버 스토리에서 아베 신조 연구 가정부가 본 아베 기씨 3대라는 제목으로 아베 총리 가문의 내력을 특집 보도하였고 한국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해 보도하였습니다. 기씨와 아베 가문에서 가정보로 40여년을 지냈던 구보 우메는 슈칸 아사이와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부친 아베 전 외상이 고백한 집안 내력을 비교적 상세히 전했습니다. 구보는 파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것을 내게는 말해줬다면서 아베 전 외상 사망 직후 입반될 때 이 사람의 골격을 보면서 정말 일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로 잰 듯이 반드시 누워있었는데 완전히 한국인의 체형이다. 아베 전 외상 스스로도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조선인이라고 생각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또 정치인으로서 주변에서 인기가 높았으며 따라서 좀 더 건강하게 활동할 시간이 있었더라면 북한 문제도 해결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베 전 외상의 죽음은 나라의 손해였다면서 애석해했죠. 이 잡지는 아베 전 외상 생전에 아베가의 기원은 10세기쯤까지 한반도 북쪽에서 중국 대륙에 걸쳐 존재했던 발해국에서 시작됐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일본에서의 아베가의 기원은 분명치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수간의 동일한 증언 2016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심수간 14대는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심수간 14대는 사또 전 총리가 이 휘호를 써준 날을 어제처럼 기억합니다. 사또 전 총리는 차를 대접받은 뒤 좋은 차였습니다. 하고 인사하고는 수환씨 몇 대째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한다. 14대입니다. 라고 하니 저는 좀 더 짧을 겁니다. 당신네는 개의초 때 왔는데 우리 손저는 그 뒤에 온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붓과 벼루를 청해 글씨를 써줬다는 것입니다. 무기식지는 말로 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은 다 알아주고 통한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14대 심수간은 사토 에이사쿠는 아베 전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의 친동생입니다. 이와 관련해 사토 에이사쿠와 아베 신타로, 아베 신조는 생전의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집안이 한국계 두레인 후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직접 바라는 적은 없습니다. 2006년 주간 아사이가 구보 오메의 증언에 대해서 보도한 이후 아베 신조가 공식 기자회견 등 공개석상에서 추구한 아사이의 보도 내용에 대해 긍정을 하거나 부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도 일본에서 민족차별 때문에 정치, 경제, 문화, 연예계에서 숨죽이 지내는 수많은 제일 한국인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카리스마 코리아였습니다.